네, 서울시의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 주택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관악구 남현동 아파트의 입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4당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4당 IC도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데요. 자, 이사님. 남현동의 생활 인프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현동 인근에는 4당 초등학교로 비롯해서 다양한 초, 중, 고가 위치해 있고요.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까치산공원이라든가 3.1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아파트로 나오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악구의 미래가치를 더해줄 다양한 개발 오제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도시철도 인프라 소외지로 여겨지는 관악구에 2022년 개통 예정인 신림선 경전철이 들어서고, 여기에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4차로로 연장하는 신림봉천터널 또한 개통 예정에 있어 도로 이동 또한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교통 여건 향상과 함께 지역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관악구 남현동의 아파트입니다. 교통이 워낙 또 훌륭한 지역이죠. 4당역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관악구 남현동의 아파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사님, 남현동 아파트, 개요정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은 아파트로 나온 물건입니다. 요새 아파트가 찾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죠. 또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나와 있으면서도 가격대가 상당히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호선과 4호선 환승적인 4당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75.03평방부터입니다. 약 한 33평형 이상 되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본 물건 같은 경우는 6층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 3개에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방 2개, 안방은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요. 작은 방 2개도 상당히 좀 넓게 나온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매가가 8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4당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한 10억대가 넘죠. 거기에 대비하게 되면 8억 5천만 원대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아파트 내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양쪽으로 두 개가 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호실과 짝수호실로 좀 구분되어져 있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거실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잘 뽑아져 있습니다. 또 주방하고 거실이 좀 약간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방 쪽의 어떤 동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본 물건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방이라고 하는 방 두 개의 구조가 상당히 좀 넓게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베란다 쪽 주변 지역을 좀 넓게 포진을 시켰기 때문에 또 창고 용도로 좀 쓸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다목적 시설로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입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사당역에 인접해 있다. 즉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사당역에 인접해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당역 하게 되면 몇 번 출구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관악구, 어느 지역은 동작구, 어느 지역은 소초가 되죠. 그만큼 주변 지역 자체가 다양한 어떤 교통의 호재로 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즉가 상승의 힘도 강하게 좀 내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인원고뿐만 아니라 사당 초등학교, 인원중학교, 남성중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용이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쪽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사당역, 즉 2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직장의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나 강남 쪽으로 출퇴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출퇴근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악구 남현동의 아파트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일단 2011년에 준공이 된 곳인데요. 안에 널찍한 공간을 갖추고 있죠.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가 이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2호선과 4호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당역,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죠. 학군도 참 훌륭한 곳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의 또 개발의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와 함께 또 가격까지도 같이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사당역 하게 되면 역시 강남순환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좀 들 수가 있고요. 또 주변 지역에 또 복합환승센터가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복합환승센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9만 평반미터에 아주 크게 지금 현재 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주변 지역의 상업시설 또 복합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락시설과 어떤 의락시설과 아파트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대규모 시설이 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직장의 수요층들이 상당히 풍부해지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전세가라든가 월세가의 상승을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남순환고속도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면 개통이 됐죠. 앞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물건과 사당 인터체인지하고는 불과 약한 차량으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으로 많은 지역들이 현재 지금 계획관리구역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가상승에 견인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수역과 사당역을 연결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시설입니다. 주변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묶거나 있어서 편협한 상업시설을 좀 약간 넓게 포진을 시켜서 업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도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직가상승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자체 주변에 이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가 자체가 약 한 8억 5천만 원대입니다.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템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를 약간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약 한 6억 7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대출이 약 한 3억 4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거주와 전세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실거주 하기에도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시게 되면 약간 실투자금 약 한 5억 1천만 원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